2020년도 9월 15일 오늘 해외선물장 시황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차관성의 100점 100승 해외선물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 차관성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제 14시간 전입니다. 해외선물 이번주 방향은 어디인가 상승 확률은 몇 프로인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제가 어제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제 말이 틀리는지 아닌지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지금 오늘 바로 업데이트를 했는가 자 9월 14일 오늘 이제 조금 전에 9분 전에 올린 겁니다. 자 상승 확률이 무조건 90%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시황을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고요. 해외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은 이런 걸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봉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냥 S&P만 보도록 할게요. 자 1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요 구간에서 하방압력이 굉장히 높다. 이거 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연일 적중을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무조건 이번주는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 어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무조건 올라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요 구간에서 3402, 3402 라인에서 3402.75 라인에서 지금 고점을 따라맞고 추가반등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됐든 일단 상승에 대한 상승 예감에 대한 의지표는 선물 매수 세력들한테 이미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늘은요. 올라오면 또 때려맞고 밀립니다. 오늘은 장중에 계속 때려맞고 밀릴 거예요. 그래서 왜 장중에서 때려맞고 밀리는가 그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 1봉 차트에서 나름대로 그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가반등이 무조건 와야 되는데 무조건 와야 되는데 장중에 계속 올라오면 무조걱으로 때려맞고 밀리거든요. 밀리는 구간이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이 특정 구간이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맥점을 딱딱딱 찍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지식이 세상에 공개가 계속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이건 뭐 선물옵션 교육시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서부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맥점은 정확하게 찍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왜 특정 구간에서 때려맞고 밀리는가 종합주가가 밀리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오늘은요. 매물벽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 올라만 오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릴 겁니다. 때려맞고 밀리는데 결국은 때려맞고 밀려도 갈 길은 가야 돼요. 왜? 어제 반등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반등을 했으면 오늘도 추가로 무조건 반등이 와야죠. 매물벽에 특정 매물벽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주가가 때려맞고 밀린다?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매매하는데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상승 추세에는 죽지 않았는데 오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오늘 특정한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시초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조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반등을 할 것이냐 중대 맥점 구간인데요. 특정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시세가 강하게 터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이랬을 때는 이제 양봉으로 확실하게 마감을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끝나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특정 구간에서 매물벽을 때려맞고 다시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서 하방 압력으로 은봉으로 끝날 것이냐 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오늘은 조금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되 매물벽이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정확하게 제가 오늘은 맥점을 오늘서부터는 제가 정확한 수치 수치는 더 이상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시장에 돈 버는 비밀을 돈 버는 비밀을 어느 누구라도 공짜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굵직굵직한 큰 흐름만 말씀드릴 것 뿐이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시향 분석은 더 이상 제가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고요. 성공하였어서 아니면 이 지식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돈을 뽑아먹고 싶다 그러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